인천 소구 청라의 카라반 탈크니까 매장앞에 나와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귀여운데요 카라반 탈크니까 카탈 매장앞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은 카라반과 폴딩 트레일러를 중고 위탁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얼른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 하자마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당에도 아주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쪽에도 카라반 중고 제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너무 좋고요 여기 매장 자체도 이렇게 완전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라반 탈크니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정말 넓네요 여기가 매장 이름이 카라반 탈크니까입니다 카라반 탈크니까 탈크니까입니다 이름은 누가 지웠나요? 제가 지었습니다 이름 너무 찰지게 잘 지으셨네 이곳 매장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신차 카라반 및 중고 카라반 중고 텐트 트레일러 위탁 판매 업체입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신차도 판매를 하는 건가요? 신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 위탁 판매점이라는 정보를 알고 왔는데 신차도 판매를 하나 보네요 신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중고 위탁 제품인가요? 네 다 중고 위탁 제품입니다 와 지금 이곳에서는 폴딩 트레일러와 카라반 모두 중고 위탁 판매를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언제 오픈했나요? 2022년 3월 1일에 오픈했습니다 3월 1일이요? 지금이 5월이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되신 거네요 중고 위탁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 갖고 요즘에는 중고 제품, 아주 관리가 잘 된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거 카라반 탈거니까요 우선 중고 제품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이거는 제품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익스플로러 304 제품입니다 익스플로러 304요? 이거는... 304고 내부 사이즈는 36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럼 지금 중고 위탁이 들어온 제품인가요? 네 중고 위탁 들어온 제품이고 이거는 판매가 됐습니다 아 판매 완료됐어요? 판매가 돼서 이거는 배터리 작업을 요청하셔서 배터리 작업을 하려고 지금 작업장에 주로 와서 지금 배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도 뭐 배터리라든지 뭐 작업이... 옵션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네 배터리랑 뭐 무버 뭐 간단한 것들은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원인까지 해가지고... 아 원인 작업도 이곳에서 모두 가능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여기가 중고 위탁 판매점이잖아요 네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수수료는 구매자분한테는 받지 않고요 판매자분한테만 소정의 판매 수수료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아 구매자한테는 안 받으세요? 책정된 금액 외에는 추가로... 아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들어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판매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아 이게... 이거는 1,900만 원에 받았습니다 1,900이요? 네 다가올 것이 있는 그대로 1,900에 팔렸습니다 팔린 제품이라니까 자세하게는 좀 둘러보지 못하겠는데 아쉽네요 일단 이 제품은 팔렸다고 하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보질 않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홀딩 트레일러가 눈에 보여요 코쿠인 CC4 제품이네요 이거는 연식하고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는 제 겁니다 아 이거 사장님 거예요? 네 아 이거 사장님 제품이세요? 아 저는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중고 제품인 줄 알았어요 아 저희가 이제 이걸 차리고 캠핑을 못 가서 네 캠핑 느낌 좀 내려고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꾸며 놓으신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낯익은 제품이라 네네 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할 텐데 이거는 사장님 제품이라고 하니까 아쉽네 그래서 원폴딩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냥 이거 한 3년 사용한 거니까 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사장님도 직접 캠핑을 다니시는 분이라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구매자분 오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이 네 맞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옆에 건물이 또 있네요 폴딩 트레일러로 저쪽에다가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 들어온 제품은 피칭을 다 해서 실내 전시를 해놓으신 거네요 그럼 곰팡이도 안 쓸고 아 그렇죠 관리하기도 좋고 고객분들도 오시면 비가 오나 날이 덥거나 아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편하게 관람을 할 수가 있겠네요 남양입니다 남양이에요 저희 회사 남양이라 아주 그냥 바람도 잘 들고 너무 좋습니다 되게 사이즈가 크네요 이거는 500급이고요 텐트의 텐렌자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중고 윈타 판매로 들어온 제품이고 네 이거는 특이하게 어닝도 자동 어닝이 자동이에요? 아웃트리거도 자동 아웃트리거도 오토? 네 이거는 다 자동으로 고객분이 잘 선택해서 사신 제품이고 네 연식은 14년식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예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카라바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네 크기가 틀리네요 사이즈가 다르죠? 저는 지금까지 300급 소형 카레바는 위주로 많이 봤는데 네 야 이게 뭔가요? 막 안에 세면대가 있고 화장대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화장실 우와 안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이거 고정식 변기인가요? 네 고정식 변기입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문이라든지 뭐가 좀 다 고급져 보여요 TV도 있네 네 TV도 두 대 있습니다 TV가 두 대요? 네 여기는 진짜 매트리스 침대인데요? 네 그냥 일반 침대가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4년식이고 중고 3,300만원에 위탁 판매 중입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네 위탁 판매니까 네 사장님이 정해진 게 아닌 거죠? 아 그렇죠 판매자분께서 정해주신 가격이 판매자분이 3,300만원에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야 확실히 500급은 크기가 틀리네요 일단은 뭐 안정감이 다르죠 공감감도 많이 다르고 아까 오토어닝, 오토아웃트리거라고 하셨는데 또 이외에 옵션이 적용된 게 있나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배터리는 200A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버 달려있고 태양광 달려있고 태양광 충전이요? 네 몇 와트인가요? 200W 달려있어요 200W 달려있고 무버랑 네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금액이라든지 옵션 사항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트루마 히터고요 수입상 카라반에는 거의 이게 들어가 있고 가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스로 작동하는 트루마 히터고 이거는 뭐 수납장인가? 냉장고입니다 아 이게 냉장고예요? 네 어머! 더메틱 냉장고네요 네 더메틱 냉장고고 이것도 가스로 작동이 되고 배터리, 전원 이 세 가지로 작동이 가능한 모두 다 배터리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노지가 쓸 때 전기가 부족하니까 네 가스로 작동한다든지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급적 같구나 옷장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그럼 침상 변환형 아 이것도 침상 변환입니다 확실히 500급은 틀리구나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팁이 네 여기 하나가 또 달려있고 네 소파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소형 카라반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네 좀 그런 컨디션인 것 같아요 가구랑 조명이 일단은 좀 너무 고급져가지고 네 이거는 진짜 와서 보시면은 금방 눈 돌아가시겠다 이게 지금 신차급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신차는 제가 알기로는 6,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 이상이요? 네 아까 3,000이라고 그래갖고 비싸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거기다가 오토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영상이 일주일 뒤에 올라갈 것 같은데 오실때는 아마 팔렸을 수도 있어요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모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중고 위탁 제품인가요? 네 국산 스마트모빌 미니 제품이고요 네 이거는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카라반입니다 아 얘는 소형 카라반이네요 네 360 사이즈고요 360 네 300급 중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옆에 있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죠? 크기 차이가 좀 나긴 나네요 카라반이 그래도 네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네 이거는 천장형 도매틱 에어컨 달려있고요 천장형 도매틱 에어컨? 네 저거 비싼 옵션인데 일단 외관을 한번 보면 전면 통창 적용되어 있고 스마트모빌 이거는 국산 회사라고 하셨죠? 네 국산입니다 AS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 스마트모빌 총판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가 총판이에요? 네 저희가 총판을 하고 있고 아직 신제품이 안 나와서 네 그건 지금 신제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신품 작업도 할 거니까 네 중고 제품들도 저희가 다 AS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중고 제품 구매해도 이곳에서 AS라든지 아 충분히 다 사후관리는 모두 받으실 수 있겠네요 스마트모빌 그럼 이 제품 연식 가구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2021년식이고요 아직 1년이 조금 안 된 제품이고 네 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이요 자세한 사항은 있고요 이제 2,9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출고 신차가격이 3,500만원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좋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 특 A급이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무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무버 기본 저건 다 그냥 수납 도어죠? 네 수납 도어입니다 수납 도어고 뭐 이 제품이 영상에 올라갔을 때 팔렸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500급을 보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순간 좀 말을 더듬었는데 확실히 쫓긴 쫓네요 대신 이제 이거는 침상 변화를 해서 평상형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바닥 난방이 돼요 지금 이거 그냥 매트 아닌가요? 이 바닥에서 여기에서 아 이게요? 네 이게 바닥 온돌이라서 여기를 다 뚫고 올라옵니다 이거를요? 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전원을 켜나요? 아 그건 이제 이쪽에 아 여기 전원 컨트롤이 있고 전원 컨트롤이 있고 네 D5 하이보일러는 이제 이쪽에 옥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에 이렇게 돌리고 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국산 제품답게 한글로 아주 예쁘게 직관적으로 모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배터리 있나 보네 300A 배터리가 있습니다 300A 인선적 배터리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네 이게 아까 루프 에어컨 도매틱 에어컨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죠? 네 도매틱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 저기는 핵기창인가요? 네 핵기창도 적용이 되어 있고 산면으로 모두 창문이 나여 있네요 300급 치고는 큰 창들이 달려 있죠 중고 제품이라 간단하게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총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곧 신차가 들어온다니까 곧 신차가 들어온다니까 저도 모르게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화장실에도 창문이 나져 있고요 거울 정말 미니미니하다 그래도 샤워기 붙어서 모두 되는데 얘는 그게 없네 변기 네 이거는 이제 이동식 포타포티 이동식 포타포티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싱크대가 있고 수납장도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벽지가 단열벽지에요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푹신푹신하네? 네 단열벽지가 전체에 다 붙어 있고 화장실도 단열벽지입니다 아 여기도요? 이거 젖지 않아요? 젖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그건데 젖질 않아요? 그리고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 바닥도 보일러가 들어갑니다 아 이 안쪽으로요? 뭐 그런 거는 또 혹시 옵션인가요? D5 옵션입니다 D5는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바닥 온돌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아 스마트 모빌 제가 요즘 카라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종식을 좀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기종을 알게 됐어요 스마트 모빌 그리고 좀 하나 교훈을 얻자면 소형 카라반을 구경할 때는 대형을 먼저 가면 안 돼 들어가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어우 이거는 카라반 너무 새 거다 이것도 중고 위탁 제품인가요? 아 이 제품은 신품입니다 네 이거는 터키산이고요 리팀 390이라는 제품입니다 터키산 카라반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리팀 390 리팀 390? 네 이거는 400급입니다 리팀 390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리점이에요? 네네 스마트 모빌은 촌판이고 리팀 390은 대리점? 네네 매영이 너무 이뻐요 이 창이 하이라이트죠 와 저 위에까지 지금 창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다 창문으로? 네 열리진 않고요 아 열리진 않아요? 네 열리진 않고 일단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리팀 390 그레이 색상이고요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들어가 보기 전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포함 165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1650만원이요? 맞습니다 1650만원 거기에는 뭐 어떤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나요? 옵션은 따로 없고 냉장고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네 전시 차량은 1550만원에 하나 남은 거 팔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전시 차량은 155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는 기본 옵션만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기본 옵션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650만원에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2층 침대네 네 이야 2층 침대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이들 데리고 있는 4인 가족용입니다 소형 카라밤에서 2층 침대는 보기 힘들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기본으로 165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네 앙증맞죠? 아주 앙증맞은 획기창도 하나 있고요 네 저기에도 근데 창문이 크네 네 블라인드 한쪽으로 네 모기장은 이쪽으로 모기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단도 아주 앙증맞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문은 뭔가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에요? 네 깜짝 놀라 하실 겁니다 네 뭐야 이거 핀란드 사우나야? 사이드가 엄청나죠? 와 왜 이렇게 화장실이 넓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딱 들어가 보면 네 한 이 정도 공간에 나오는 거죠 사장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176입니다 176이에요? 그러면은 위로 180까지는 물에 숙이지 않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샤워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사우나차가 생겼죠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이것도 현재 기본가고 얘는 지금 변기가 없는데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이동식 포탑포티로 사용하는 겁니다 고정식은 아예 옵션 선택조차도 안 되고 이동식 포탑포티 네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장실이 정말 잘 됐네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식힐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을 쓰려면 네 청수 오수통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청수 오수통은 당연히 있습니다 몇 리터가 들어가나요? 청수는 70리터고 오수는 40리터 그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되고 이렇게 보면 싱크대가 되어 있네요 네 작지만 안차게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썬루프인가요? 지금 이렇게 외관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 제가 지금 침대에 누웠거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천장하고 모두 다 바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일어나서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창문이 너무 넓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열리기만 하면 정말 최고로 좋을 것 같거든요 열리게 만들었으면 아마 이 가격에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또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근데 외형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쁩니다 여기 여기도 혹시 햇빛이 그럼 많이 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햇빛 각도에 따라서 가릴 수 있게 네 위아래로 아 반반씩 네 해가 뜨고 지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햇빛도 가릴 수 있고 프라이버시도 보호를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해가 뭐 아침에 뜨고 있으면 한 요만큼만 열어놓는다 그리고 밑에는 또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다 내리고 1,65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사장님 계신 곳은 침상 변환형인가요? 네 침상 변환형 침새입니다 테이블로 변환이 되고 네 이것도 기본인가요? 이거 냉장고까지는 기본입니다 야 냉장고요? 네 50리터 정도의 냉장고도 현재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입구에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지금 딱 입구에 서 있거든요 네 오른쪽 둘러본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한 바퀴 쭉 둘러보면 여기 이렇게 2층 침대가 있고요 싱크볼이 있고요 왼쪽으로 샤워실이 아주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여기 화장실 창문도 미니미니하게 방증받게 방증받게 잘 나있네요 네 쓰레기통이 있는가요? 쓰레기통 우리 애기가 쓰레기통 안 돼 한번 닫은 모습을 한번 네 지금 이 제품이 1,65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 어닝도 장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닝도 추가 장착 가능합니다 리팀 390 터키산 카라반입니다 이거 대리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 AES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한 건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요 네 큰 화자라든지 뭐 그런게 만약에 생긴다면 네 본사가 용인에 있어요 이곳에서 경정비는 가능하고 네 크게 정비해야 될 부분은 본사가 있는 용인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 해드리죠 그렇죠 모의금 보고 가라고 하진 않아요 이곳으로 갖다 주시면 네 가져가서 수리해 오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이거 저도 처음 보네요 금액이 되게 잘 빠졌네요 금액이 너무 착하죠 네 1,650만원이면 소형카라반 금액으로 잘 나온 것 같고 무버라든지 뭐 배터리 같은 거 옵션을 넣어도 2천만원 안쪽으로 네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충분히 갑니다 저의 전문 분야 제가 이 말 안해도 됩니다 폴딩 트레일러가 딱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쪽 뒤에도 있구나 네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 현재 폴딩 트레일러가 중고 위탁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금액하고 연식을 살펴볼 텐데요 2021년 5월 출고분 금액은 1,800만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1년 된 제품 1,800만원이네요 네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무버랑 무시동차는 들어가 있고요 운소 온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고 제품이니까 그냥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디션은 어떤가요? 컨디션은 정말 A급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네 차주분께서 이동하실 때 흔들리면서 기스나는 게 싫으셔서 이거 놓으시고 이걸로 양쪽 보강해 주시고 여기 이쪽에 또 보강해서 흔들리면서 300나무 상천하신다고 나무 상천할까봐 보호대까지 하셨네요 관리를 엄청 잘 하시는 이제 이너 텐트가 양쪽으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텐트 스킨 상태도 A급입니다 A급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레탄창인데 이렇게도 보시면 우레탄창도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다 수납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납장이고 무시동 히토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이 없네 이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만 있으면 딱인데 네 어닝룸까지 모두 풀 세팅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시는데 네 견인 장치가 없다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협력 업체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남양주 쪽에 협력 업체가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네 가끔 그냥 당장 끌고 가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 10분 거리에 있는 드림이 엔지 그쪽으로 소개를 시켜드려서 바로 작업하고 그날 바로 출구 아 드림이 엔지가 이 근방에 있나요? 왕길동에 있습니다 왕길동에? 네 아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드림이 엔지 견인 장치도 장착이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협력 업체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견인 장치도 모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무버까지 모두 당착되어 있는 알로팝이었구요 신화 T6 2폴딩 트레일러도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키친 수납함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키친 수납함이고 얘는 2020년 제품이고 현재 판매 가격은 11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1800만원이네요 네 와 1800만원이면 옵션 대부분 했다는 소리인데 컨디션이 어떠나요?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스킨 컨디션 네 너무 좋고요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해지고 더러운 것도 없이 몇 번 나가보진 않으신 손님이라 네 네 옵션이 이거는 이제 TV랑 에어컨 TV 에어컨 네 무시동 시터랑 무버가 빠져있는 제품 아 무시동 시터랑 무버는 없구요 네 지금 3면에 전기 매트 네 3면에 전기 매트 뭐 또 되어 있고 커텐 장착되어 있구요 저거는 탑 스크린인가요? 네 탑 스크린 그럼 얘는 뭐예요? 모기장입니다 아 모기장 스크린도 있어요? 2020년 제품이면 키친 테이블 아닌가? 그 버너 달려있는 제가 버너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버너 달려있는 테이블이죠 네 버너 달려있는 테이블이고 그레이 색상 네 얘는 에어컨이랑 TV는 있고 무버가 없는거죠? 네 무버가 없다 무버와 무시동 시터가 없습니다 무버하고 무시동 시터는 빠진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연식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제품이구요 네 자세한 사양은 여기 있고 판매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현재 1,300만원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버가 빠져 있고 네 듀얼 인버터 에어컨이 달려있습니다 무버는 없고 듀얼 인버터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있구요 네 얘는 뭔가요? 모기장 스크린입니다 아 모기장 스크린? 네 또 준비가 되어있고 쟤는 타프 스크린 네 되어있고 텐트 스킨 상태를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한번 쭉 살펴보는데 A급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이보리 스킨 색상인데 지금 오염된 부분이 보이지가 않고 있구요 스킨 상태 너무 좋습니다 몇 년도라고 그랬죠? 2021년도 제품입니다 2021년도 1년 된 제품인데 네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카캠 CT7 같은 경우에는 각이 정말 잘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텐트 스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1,3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릴 수가 있거든요 네 고객분들이 이 영상 말고 중고 제품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카라반 탈크니까 네이버 카페가 있구요 그리고 알빙 퍼스트에 협력업체로 등록돼서 매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그냥 딱 봐도 S500인데 네 제일 잘 아시는 S500 신화의 S500 제품이구요 네 1,300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원폴딩 트레일러 S500인데요 무시동 히터, 에어컨, 전용 전기 매트 모두가 되어있구요 풀패키지 S500 제품은 풀패키지라서 뭐 따로 선택할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 타포 스크린과 네 왠지 모기장 스크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모기장 스크린, 그 다음에 폴대까지 네 모두가 되어있구요 네 실내 스킨 천 상태 너무 좋죠 정말 너무 좋습니다 몇 번 안 나가신 네 지금 외부 스킨 상태도 보시면 지금 컨디션 너무 좋거든요 네 깔끔하게 이루어져있구요 RV 무버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블랙이네요 네 이 제품도 관심이 있으시면 카탈, 카라반 아... 발음이 좀 안 되죠 이게 자꾸 발음이 안되네 그러니까 카탈 카라반 카탈 카라반 카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샤인 엘리 선샤인 엘리 선샤인 엘리 제품이고 현재 1,200만원에 네 판매중입니다 중고 제품 판매중입니다 중고 제품이니까요 네 자세한거는 위에 떠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네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샤인 엘리 제품인데 2021년 선샤인 엘리 제품인데요 얘도 쓴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 네 많이 안 쓰셨어요 스킨 상태 너무 좋아요 스킨 상태 좋고 카이트 제품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오 텐트라반 텐트라반도 중고로 있네요 네 초케님 친구분이 꽂히셨다는 아 맞아요 제 친구가 코쿤 T7 견적보러 갔다가 네 이거에 꽂히셨다는 이거에 완전 꽂혔는데 텐트라반 제품도 현재 중고 위탁 네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2,2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총 신차 출고가는 3,048만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3천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뭐 어떻게 옥전이 되어 있을까요 뭐 풀패키지구요 무버 달려있고 에어컨 달려있고 이파람 에어컨 달려있고 이파람 에어컨 달려있고 냉장고 있고 무시동 히터까지 달려있습니다 인산철 300A 달려있고요 야 그럼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급이네요 아 네 풀옵션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도 수납공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앞에 평상으로 펼쳐놓은 네 상태인데요 양쪽으로 팝업이 되어 있고 이파람 에어컨이 네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파람 에어컨 무시동 히터 무버 냉장고까지 모두가 되어 있고 여기 침상매트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어 텐트도 되어 있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들었는데 배터리는 360A야 아 360A야? 네 노지에서 이 정도면 에어컨만 안 틀면 2박 3일은 충분히 사용하실걸요 아 여기 인버터 뭐 어닝룸 무버 냉장고 버튼이 모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360A면 그냥 끌고 노지 그냥 가셔도 돼요 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팝업을 열어놓은 상태고 네 텐트라반 제품 2200만원에 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파티오 에어파이브 아 파티오 에어파이브 네 이거 에어 기둥 제품이잖아요 네 에어 기둥이 장착되어 있는 파티오 에어파이브 제품인데요 네 얘는 금액하고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14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2021년형입니다 2021년형 1400만원에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인데 거의 대부분 1년 제품이 많아요 요즘 막 카라반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기변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파티오 에어파이브 제품이고 타프 스크린이랑 다 있는 거죠? 이거는 타프 스크린이랑 다 있고요 무시동이터만 달려있어요 무시동 시터 네 무시동 시터는 현재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버 없죠? 무버는 있습니다 아 무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파티오 에어파이브 제품 키친 테이블하고 무버도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에어 기둥 놓는 곳 에어 기둥이다 보니까 각 기가 막혀요 아 맞습니다 저희도 피면서 별로 각에 신경 안쓰도 되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고무리만 걸고 에어만 넣으면 정말 각이 잘 나오는 제품인데 막아서 각을 세워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뭔가요? 다 중고 위탁 제품들이고요 네 파라반들은 외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퇴근하고 오다 보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볼게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히트 카라반이고요 아 에어 카라반 히트 390-400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고가 3,800 판매가격 2,800만원 2,800만원에 네 배터리 600A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고 600A요? 네 배터리 만수르네 네 어마어마하죠 오오 팝업 전에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확실히 공간이 더 넓어지네요 네 같은 390이어도 여기 평상 만들기 침상으로 변환시키면 공간이 이제 확실히 넓죠 팝업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성이 훨씬 좋아졌네요 이게 높이가 팝업이 되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넓어서 일단은 좀 개방감이 있죠 이건 뭐예요? 냉장고예요? 네 냉장고 냉장고까지 되어 있네요 네 아 여기 인덕션 1구도 현재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카라반부터 폴딩 트레일러 완전 종합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야 이런 대형 카라반도 있네요 아드리아 제품인데 아드리아 아비바 오둘둘 제품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베급입니다 와 지금 이거 원행등 켜니까 대낮처럼 밝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올 때 분위기랑 느낌이 틀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침대가 그냥 방이네요 방 네 커텐도 다 있고 치면 에어컨도 모두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도 모두 설치되어 있고 네 등 따로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거 지금 다 배터리로 켜지는 거네요 네 지금은 배터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원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침상 밑에 보시면 배터리 작업과 충분한 수납공간도 있어요 대형 캠핑장 가보면 정박 카라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 2층 침대도 있네요 네 2층 침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사다리까지 장착하시면 사다리까지 사다리 아 여기다가 네 여기다 걸을 수 있는 사다리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70km까지만 하라고 해서 저는 못 올라가고 아이들이 좀 올라가서 재밌게 놀 수 있게 2층 침대도 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가 적용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야 확실히 크구나 네 다 큼직큼직하고 넓어요 네 이래서 대부분 이제 하다가 500급 600급 가고 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던 데포트 냉장고랑 비슷한 제품인데 냉장고 조금 신형이죠 아 84년식 보다는 얘가 얼마라고 하셨죠 얘는 지금 3,800만원에 3,800만원에 맥스팬도 네 맥스팬도 달려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게 어닝 달려 있는데 네 외부에 이제 에어텐트로 아 여기 연결해 가지고 어닝룸 쓰시라고 에어텐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예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아까 보셨던 2층 침대 공간 있죠 예 거기가 이제 열리는 거 같아요 거기가 열린다고요 네 우와 우와 이 안쪽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실내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2층 침대 이틀 공간과 그리고 얘를 들면 수납공간 네 침대를 들어서 네 2층 침대를 들어서 수납공간이 되는 거죠 개방감이 끝앙나요 오 멋있다 확실히 고급 카라바는 틀리네요 하자 부분이 있다 위탁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차주분이 일단은 고지하신 거는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고지 안하신 게 발견된다고 하면 차주분이랑 일단 통화를 해서 내용 설명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분한테도 네 정확하게 전달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얘는 이제 스마트모빌 네 아까 봤던 제품이고요 아까 봤던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이고 이거는 아까 거랑 다르게 워닝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워닝이 달려있네요 네 피아마 워닝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 텐트라반도 있고요 네 이거는 판매가 된 제품이에요 아 판매 완료된 제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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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이 이제 가지러 오신 거 아 여기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가족분께서 이거 좀 네 오늘 가지러 오셨습니다 아 구매한 거 가지러 오신 거예요? 아 이거 빨리 하셔야겠네 이건 이제 간단하게 보시죠 네 네 궁금해서 네 이거는 아직 상품화 작업이 아직 안 된 거고 네 사이즈가 엄청나죠 이게 투츄 카라반이에요? 네 투츄 카라반이 뭐야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곳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앉아 있었던 장소마저 이렇게 넓고요 네 쇼파용으로 되어 있고 되게 푹신푹신해요 이렇게 돌면 투츄 카라반이 모두 보입니다 뭐 냉장고 있고 3구 가스렌지도 있고요 오븐입니다 오븐 렌즈가 있어요 여기 오픈 렌즈가 있고 양쪽으로 지금 침대가 있습니다 네 투츄은 이런 거구나 오늘 아주 문화 충격 많이 받네요 투츄 카라반 지금 양쪽 침대고 제가 또 이쪽 끝에서 네 바라본 모습인데 네 거기서 말하시면은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립니다 투츄 카라반 제품입니다 아 여기는 화장실이었네 네 얘는 문이 아 네 토일리트 토일리트로 열고 들어가면 아주 널찍한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실도 이렇게 따로 있네요 네 전쪽으로 샤워실도 있네요 우와 진짜 호텔이네 호텔 얘는 진짜 카라반기의 호텔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근데 금액이 어떻게 아 이거는 2천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아 연식 때문에? 네 연식 때문에 2007연식? 2년 전에 이분은 3천만원을 주고 사셨어요 2년 전에? 네 지금 현재는 2천만원에 네 2천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 제품도 투츄 카라반도 확인할 수가 있고 텐트라반이 또 있네요 아 이것도 판매가 완료된 제품이요 아 이것도 판매가 완료된 제품이요 네 캠지니어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것도 소형 카라반 아 이것도 소형 카라반이에요? 네네 중고제품인가요? 네 중고제품입니다 이거는 1,1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이요? 네 중고가는 1,800만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텐지니어 상품입니다 텐지니어 상품이요? 오 저기 뭐에요 저기 있는거 네 밧데리도 있고 네 에어컨도 되어있고 지금 제가 이 제품을 보면서 네 첫인상으로 느낀건 그 캠프마스터에 네 엠투라는 카라반이 있어요 네 미니카라반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비슷합니다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 국산 제품인가요? 네 국산입니다 아 국산이에요? 이렇게 키친테이블도 나오네요 네 키친테이블도 나옵니다 어 이거 뭐야 2구 2구 번호도 있고 싱크볼도 있고 네 그러면 청수통 청수통은 있는데 한 번도 안쓰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안쓰시는 제품이고 네 뭐 이제 간단하게 낚시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딱 좋으실거에요 아 저쪽 반대쪽도 문이 열려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양문형이구나 아 우와 양문형 하드도어로 네 준비가 되어있고 여기 이제 수납장도 있고요 뭐 부부나 소울캠이나 이렇게 다니면 아주 좋을 거 같습니다 캠브리지 제품 그리고 간단하게 뒤쪽에도 짐 실 수 있는 트렁크처럼 되어있는 공간도 있고요 아 여기가 이제 짐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 에어컨 뒤쪽이구나 네 맞습니다 수납공간 수납공간 네 이 제품은 국산 제품이라니까 네 국내에서 모두 사후관리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있을 거 같습니다 1100만원 지금까지 카라반 탈크니까 네 카라반 탈크니까 카라반 탈크니까 카라반 탈크니까 지금 모두 둘러봤는데요 네 중고 제품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 네 무엇보다도 카라반도 네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전시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이버 카페에 카라반 탈크니까 오셔서 중고 매물도 한번 보시고 한번 더 편하게 놀러 오셔서 텐트 트레일러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뭐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고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 같아요 판매자분이던 구매자분이던 가장 투명하게 저희 거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좀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도와주시는 것도 있나요? 저희는 지금 신한마이카로 다 가능하고요 네 중고 텐트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로도 할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카라반 탈크니까였고요 지금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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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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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